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의 마지막 순간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의 행동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한 명을 고르라고요? 응 한 명 누구하고 키스하기 전으로 돌아갈래요? 사랑하잖아 널 내 온밤이 정말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이 러빙군 나는 너밖에 안 보았나 한 명만 고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섯 명 중에 어떻게 한 명만 골라 꼬맹이 때부터 지금까지 역시 내 맘속의 민수진 너와 나뿐이었어 아 아 아 아 아 괜찮아? 어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많이 쌀쌀했나 보다 내가 매일 집까지 데려다 줄까 하는데 어때요? 네? 인기투표에서 다른 남자들이 0표가 나왔다는 건 수진 씨도 날 찍었다는 건데 그럼 나 혼자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나? 우리... 사귀읍시다 네? 싫어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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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수고 많으신데 피해자 진술서 조금 이따 올까요? 아니요 주세요 여기 인적사항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네 왜 웃어요? 네? 아니... 아니 왜 웃어요? 이거 뭐 잘못했어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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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떠나려고 했었던 내가 바보였던 것 같아 나 앞으로 목숨 걸고서라도 네 옆에서 너 지켜줄게 그래... 그래 한번 가보자 세상 끝까지 아니요... 누구야? 아니요... 아니요... 아... 아무튼 아무튼 어, 그래, 그래. 알았어. 근데 지금 말고 나, 나중에. 거절은 아닌 거죠? 아니, 아니 거절은 무슨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음, 그러니까 음, 나중에.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볼까? 나중은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 이번엔 차차차! 그 booking Freundriage 주분이급석 어떻게 만나셨나요? 여자분도 재벌인가요? 사랑해. 안 돼. 안 돼. 안 돼. 너희 두 사람. 남매야. 저 애는 네 아버지가 외도에서 나온 저 애는 네 아버지가 외도에서 나온 짠이란 말이야. 아닙니다. 저분은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소리야. 사모님이 고아원에 데려다 주라고 한 날 제가 아예 바꿔치겠습니다. 회장님의 딸은 저기 있습니다. 나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 대단한 막장이에요. 막장이라도 끝이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이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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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가짜로 잘 할 수 있죠? 가짜가 어딨어요. 연기는 진심을 담아서. 응. 응. 오케이. 깻어. 아 좋았어. 아 수고했어요. 감독님 저 아직 키스 안 했는데요. 아니야 오케이. 어? 아니 여기서 정지화면으로 입술 박치기 막 하려면 아 그래 좋았어 좋았어. 기대했어요? 아니요. 그냥 아까 연기는 진심을 담아서 하라고. 수고했어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준비했어요. uer헌첩attv 고생 Bears 나만의 토마토